잠원 13장 지의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건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 의무를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든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예수님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자는 그 자식을 감사드립니다 효과가 질뜨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